아래쪽도 잘 닫고. 됐어. 이제 헹궁. 바쁘다, 바쁘어. 야, 정다빈. 너 안방에서 놀지 말라고 했지? 놀았으면 치워놔야 될 거 아니야, 인마. 나 진짜 바빠 죽겠는데. 여보, 나 오늘 뭐 입어? 당신이 알아서 입어. 나 오늘 뭐 입냐고. 당신이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. 내가 지금 당신 챙겨줄 시간이 어딨어. 좀 알아서 입어. 여보, 셔츠 다려놓은 거 없어? 셔츠 다려놓은 거 없냐고. 내가 지금 당신 챙겨줄 시간이 어딨어. 좀 알아서 입어. 아휴, 머리. 셔츠 다려놓은 거 없냐고. 이게 뭐냐? 없어? 없어. 오늘만 그냥 입고 가. 이따 저녁때 와서 다려놓을게. 뭐? 당신이 정말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니? 어? 가만있어. 밥은? 다빈이 밥 옆에 있잖아. 소세지는? 소세지는 없어? 이제 일어나. 바지 입어. 응, 싫어. 나 오늘 치마 입을 거야. 아직 추워. 바지 입어. 사이즈 입었잖아. 춥지 말라고 입은 거야. 일단 오늘은 바지 입어. 싫어. 당신은 내가 몇 번을 말하니? 응? 내가 소세지 언제부터 먹고 싶다 하니? 내가 일주일 전부터 소세지 먹고 싶다 그랬어. 저녁에 사가지고 들어와서 좀 볶아 놓으면 될 것을. 너 정말 왜 이래? 어? 너 정답이. 너 정말 아침마다 이럴 거야? 엄마 말 계속 안 들을 거야? 어? 나 간다. 다빈이 안녕? 이놈의 직구선 매일 전쟁통이 따로 없다. 아휴. 뚝 안 해? 아, 엄마는 대체 왜 안 오시는 거야? 아.